라가레스 컨택 잘 가져갑니다. 뻗어가는 타구 멀리 갑니다. 계속 갑니다. 아직도 갑니다. 탐정 바깥에 라가레스의 타구가 탐정밖에 떨어뜨립니다. 이 스윙 한방으로 랜더스가 역전 점수에 랜딩하는 순간입니다. 시즌 4번째 흥락 라가레스가 랜더스의 역전을 이끌어냅니다. 자 스트레일리 선수의 지금 주 무기 바깥쪽 슬라이더인데 라가레스 선수가 이것을 완벽하게 공략을 했어요. 라가레스의 투런포가 터져나옵니다. 점수는 2대2. 앞서가는 에스웨스 랜더스입니다. 이 타구가 출발부터 뻗어갔는데 이 컨택이 이번엔 담장을 넘겼습니다. 에스웨스 랜더스